우리나라 국민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기밀 정보를 외국 기관에 넘긴 혐의라며 이 한국인의 이름도 공개했습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처음입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한국 국민 1명이 올 초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사법당국자를 인용해 간첩 범죄 수사 중 한국인의 신원이 확인됐다며 해당 한국인의 실명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인이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현재는 연방보안국 미결수 구금시설인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한국인이 국가기밀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형사 사건 자료는 현재 1급 기밀로 분류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일부 언론에서는 체포 시점이 지난해라는 보도도 나온 가운데 모스크바 법원은 체포된 한국인의 구금 기간을 6월 15일까지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통상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년에서 2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미국 등 서방 국가의 국민을 외교 갈등 국면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해 압박에 지렛대로 삼아온 경우가 있어 특히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